이야, 정말 설레이네. 어디지? 도심이에요, 도심. 아,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이 형님을 내가 면전에서 독대를 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차려입고. 날로만 들었던 만날 수 없는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긴장했어요. 피자집이요? 피자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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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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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만나는구나.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아. 아, 예. 헬로. 헬로. 웰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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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 놀래. 나도 또 놀래. 진짜야, 닮은 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고들냄지예요. 진짜. 아, 정말? 대박. 펀스토랑의 고들냄지가. 21년 동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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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대기의 대결. 아, 그리고. 아, 이현봉 셰프님과 대결을 했던.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멋진 대결을 했던. 15분에. 15분에. 그때는 되게 떨렸거든요. 15분에. 15분에. 나 진짜 이 분 무서울 것 같은데? 저 요리 열정 때문에 불같은 기운이 있죠. 정말 윽박램지. 뭐 정말 독설램지. 독설램지. 아, 다시 박사연씨. 아, 다시 박사연씨. 아, 다시 박사연씨. 아, 다시 박사연씨. 어떻게 encontrar오세요? 네. 와. 소개팅. 하. 와. Gameship tout. 네. 통신이 아주 шир증나요. 오, 네. 도대체 χrich. 그렇지만 핵인아,... 정신이 아주 낮아. 내 집의ede pueda... 너는 당신을 참치므로lesia십시오. 저거 굉장히 젊어 보 nov diagnosis. 다를LY 발의하신다. 영국 초코 가봐요. 영국 초코 가봐요. I'm 79. 9? I'm 79. 9? 79. 79? No, I'm not so. No, I'm not so. No, I'm not so. 오늘 냄새가 방송쟁이네요. 진짜 방송쟁이네요. 재밌으시네. 이거 선물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정말 반가워요.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원래 한국에 버거 매장 냈었고 최근에 피자 매장을 내서 5년 만에 들어왔구나. 저를 초대했어요. 펀스토랑 주방에서 카리스마 있게 무섭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소년의 맑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네요. 당신 유행어 알고 있어요. 주방에서 뭐 잘못되면 연락실 강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I think in the kitchen I'm a very passionate I love perfection and I get incredibly happy when things go right but I get incredibly upset when things go wrong so far I've had a lot of things that have gone wrong as opposed to the majority that have gone well 또 이럴 땐 또 푸르시네 Let's eat, let's eat 근데 정말 그 유명한 고든 햄지 피자군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화제 진짜 특이해요 고든 햄지 피자 이거 파인애플이 보이는 것 같고? 원래는 파인애플 정말 싫어하는 고든 햄지가 유명하거든요 이게 파인애플 피자를 또 약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로 유명해요 The last thing I'd ever thought I'd be doing is putting pineapple on a pizza And I have three daughters And they are trendy, dynamic And they are trendy, dynamic 전화기에 아이들 사진만 정말 많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And they said to me, Dad, you've got to put pineapple on a pizza Otherwise I'm not coming to your restaurants 어머, 어머 아무리 맛이 없지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최초로 꺾고 파인애플을 피자 위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요리로 딸 바보야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야! 저렇게 먹는 거를 눈치 봐요 나는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장애프자네. 아 눈에 보면서 먹어야 됩니다. 보면서 맛까지 느끼는 거다. 오 입 닦아주셨어. 저기 죄송한데 아무리 봐도 약간 닮은 꼴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램지 형님이 츤데레예요. 아 그래요? 사실 한국에도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가 독서를 하다가 또 따뜻하게 챙겨주거든요.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그쪽 라인이지 않을까. 독설라인. 맞습니다. 이 햄옥 텍스처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감이에요. 근데 한국사람은 햄옥을 전혀 몰라요. 정강이. 정말 특별한 식감이에요, 햄옥. 그리고 파인애플을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파인애플하고 햄옥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파인애플이 달달한 맛이 있는데 햄옥이 짭조름하면서 식감을 잡아줘요. 흐물흐물한 파인애플. 그렇죠. 단짠.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두 번째 피자는 정말 아 이게 판두리 소스의 소스. 맛있겠다. 피자예요. 고추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피자야. 커리 피자. 커리 피자인데. 맛있겠다. 인도식일 것 같은데. 왜? 왜냐면 빵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이 하얀 소스가 뭐예요? 화이트 소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느끼하지. 그거를 다 섞었네요. 계속 먹을 수 있죠. 인도 음식을 저기다 올려놨네요. 커리, 탄두리, 요거트 소스. 정말 얘네들이 궁합이. 아니 근데 매운맛이 딱 우리 스타일이에요. 코리안 스타일. 풍미가 여러 맛이라고 고수향도 나요. 고수향. 아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조금 매콤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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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어? The way you talk and eat is like making love to a pizza. 아 진짜. 아 진짜. 고수가 있으죠. 아. food is emotional. and so cooking from the heart. It transpires into the flavor and the taste and the texture. Thank you. 밀당하는 거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우승을 해서 출시가 된 그 음식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맛봐 주실 수 있는지. 아 그거 드신다고요? 웬만한 거예요? 야 야 이거 대접해 드립니다. Do you make it for the competition? Yeah. I would love to taste it. Yes, please. 컵라면이란 걸 드셔보신 적이 없대요. 타라 생전. 그래요. 설렁탕.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고. 향기부터요? 향 느끼시고. 이거. 이거 매워요. 이거. 이거 매워요. 스파이시. I love spicy food. 아 그래요? 아 좋아요? 그래도 한국 매운 거랑 다를 텐데. 자 과연. 어 과연. 자 엎어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저런 라면 익숙지 않을 텐데. 뱉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어떡하죠? 귀 막아요 또 귀 막아. 나가시면 어떡하지? 제발. 많이 매울 텐데 저거. 아. 예. 예. 오. 스파 던져요? 정적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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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매워. 아 진짜 매콤하거든요. I can imagine the winter is a perfect staple. 아. We grew up with something similar called a pot noodle.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도 어릴 때 비슷한 걸 먹었다고. And I think it could work beautifully if you poured a vegetable stock and just mix it up a little bit.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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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pent all day yesterday on an airplane. To be here today. And yesterday was my birthday. 네? Really? Thank you for my birthday gift. 아. 아. It's okay. I went. I slept on an airplane. It's okay. I went. I slept on an airplane. gigant name consultants. 자기 생일을 비행기에서 지낼 정도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타는 사람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적인 고든 램지샙.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안아드릴게요. 한 번 안아드릴게요. 자, 이제 편집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May I have your jacket for my birthday present? May I have your jacket for my birthday present? OK! My wife! I don't want to upset your wife. Thank you. 진짜, 근데. So these are. 이게 양갱이인데요. 한국 전통 디저트. The red bean jelly. 예, 예, 예. 아세요? 아시는구나. 이것도 드셔봐줬더라고요. 김. 이것도 아시려나? Seaweed is from texture to seasoning to lift in the dish. It's beautiful. 한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한국 음식이나. That's amazing. Thank you. Yeah. Can I get through customs with this? Yeah, yeah, yeah. You sure there's nothing naughty in there? I don't care. That's okay, that's okay. That's very kind. Very very kind indeed. Thank you. Thank you. In January, we celebrate 21 years at 3STAR. I promise you'll come as my guests in London. There's only 10 tables and 40 seats. If you bring me the jacket, I'll bring you the tether. Good. 색깔별로, 색깔별로 선물을 가지고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습니다. Thank you.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London as well. 진짜로요? Thank you. 한국에서는 약속을 promise. 이렇게 합니다. Promise. Promi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hope you se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